안녕하세요. 12년째 왁킹과 재진댄스를 추고 있는 댄서이자 안무가 제이팍 박종걸이라고 합니다. 왁킹 중급반은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반으로 기본적인 왁킹의 파운데이션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동작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좀 더 음악위주의 감정표현, 좀 더 프리스타일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. 주 2회 동안 소수정원으로 수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패트한 느낌으로 각자 개개인의 단점들이나 장점을 파악하기가 쉽고요. 제가 또 개개인으로 피드백을 수업 그때그때마다 해주기 때문에 실력 이상이 정말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왁킹 댄서치고는 아저씨처럼 생겼지만 때로는 오빠나 형처럼 좀 더 푸근하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왁킹에 대해서 잘 알려줄 자신이 있으니까요.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레벨업 하셔가지고 왁킹 중급반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래서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